안녕하세요. 오늘의 게임은 저희 시청자이신 카르미네아님이 선물해주신 몬스트럼이라는 신작 공포게임입니다. 또 오네요. 콜라백 누르면 콜라 마셔? 긴장을 좀 풀어볼까? 어? 미친 어떤 새끼? 어떤 새끼야? 난 태안의 고나다. 사라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더란 너와 하나 나라 지키는 것 안 뜨거워. 아이씨. 안 뜨거워. 뭐? 무슨 소리야! 잇!!! 아..무서... 아 무서워... 아. 막판하자. 무서워서 안 되겠다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poder 일합시다. 한 번만 마지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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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갓 ㅋㅋㅋㅋㅋ 어딜 붙여 있었나요? 어디로 어디냐? 어디로 어디냐? 나와, 이씨. 나와. 나와. 나와, 이 폴리곤아. 오빠, 이거 소리가 작은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쫄은 거야. 내 목소리가 작은 거야. 나와, 나와. 나와. 나 자신을 가두지 마.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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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악! ,... 감사합니다.